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국에 막 뛰어왔는데 방송국 도착해서 또 딱 쳐다보니까 미국 증시가 선물 쪽에서 약세로 전환돼 버리고 유럽 증시가 그냥 5%대의 강세에서 갑자기 약밥으로 전환돼 버리고 그러한 부분이 뭐예요?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제로금리 수준에서 양적 완화 이러한 부분을 2008년 리먼브라이스 시대처럼 최선을 다한 흐름인데 이거 갖고 밋밋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포 관련해서도 계속 연준해서도 단기금리에 대해서도 그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 심리만 개선되면 돼요 투자 심리만 미국장의 새벽 아주 강력한 반발력 거기에 유럽장의 아주 강력한 반발력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색을 논해버렸죠 아주 강경한 모습으로 거기에 또 한 가지는 7월, 8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툭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강한 미국, 강한 백인, 우월주의, 보수주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한 부양책을 해주어도 시장의 혼란이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이 남아있는 부분은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좌를 어떤 식으로 물들여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넵지노믹스 그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오픈되어 있던 넵지노믹스 상한가 들어갔죠 수젠텍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종목분들에서 전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익 창출을 해나가셔야 돼요 지금 기준에서 사실상은 이런 종목이 되어있죠 시젠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시젠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시젠을 사야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분들을 보실 때 결론적으로 내 계좌의 방어 부분을 일정 부분을 펼칠 수 있느냐 펼칠 수 있다라면 일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죠 오늘은 교육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급등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지만 방어적인 측면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이제는 윤정도가 말씀드립니다만 어제와 오늘부터는 이제 완벽한 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 인식해서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투매하시면 안 돼요 비중 조절이 만약에 잘 됐다면 모를까 지금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투매에 동참한다? 혹은 투매가 아니더라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거기에 내동 매매를 한다? 절대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10만 원에 매수하셨어?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35%, 40% 가까이 밀려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100만 원 주고 사신 종목이 40% 밀려있으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짜리 종목이 오늘 10%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만 원 빠지죠? 그러면 1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100만 원에 샀던 종목 6%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지금 자랑에서는 공포감만 더 키워지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이, 우량한 종목 기준에 거래대금 없이 밀려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일부 실려있다 할지라도 수급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를 왜 투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리먼 브라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 2100에서부터 밀려 내려서 900 찍었죠 60% 정도 받아버렸습니다 미국 쪽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의 흐름 14,000에서 7,000을 깨고 내려가서 6,500대까지 그렇게 되면 역시 60% 조정 지금 40% 조정받았는데 만에 하나 20% 조정이 나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이 만에 하나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투매가 아닌 손절을 하는 거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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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장이 깨지는 거잖아요 시장 깨지는 것만큼의 내 종목의 손실율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종목, 더 깨지는 종목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업종 기준에서는 어때요? 방어가 되죠 시장보다 덜 빠지고 혹은 시장만큼 빠지고 그러면 돌려질 때가 문제라고요 돌려질 때가 지금은 무서운 게 아니야 윤정은도 33년 주식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 24년 전부터 해가면서 쭉 지켜보면요 시장이 폭락할 땐 그나마 괜찮아요 우와 괜찮아요 그래 다 빠지는데 아 힘들지만 아 난 견뎌내야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반등 나올 때 힘겨워지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왜 내 종목만 못 가지? 왜 시장이 100포인트 움직이는데 내 종목은 3%뿐이 못 가지? 왜 시장에 100포인트 움직이는데 내 종목은 10%도 못 오르지? 상한가를 왜 못 가지? 이러한 흐름 때문에 나중에 돼서 내동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 방송 보실 분들 다 보여요 이거 연말 안으로 2000포인트 갈까요? 이게 질문이 가장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 계좌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질문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과 더불어서 깨져내려갈 땐 감내를 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래 견디자 어제도 참았는데 하시면서 결국은 돌려질 때 내동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윤정부와 함께라면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업종 잡아내실 수 있고 또 움직이는 업종 속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2016년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미국은 사실상 깨고 내려가도 이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갔었죠? 쫙 5점 위치에 있고 유럽 쪽도 사실상 깨져내려가도 2016년 저점 위에 있습니다 일본도 그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정정불안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서 2018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약세를 띈 겁니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대형주의 경우는 그나마 시장 등락률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총액 100위까지 예전에는 자기자본 100위까지였죠 지금은 시가총액 100위까지입니다 중형주는 뭡니까? 101위부터 300위까지 소형주는 301위부터 나머지 종목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대형주 위주로 좀 있으면 되는데 중형주 소형주다 보니까 그냥 하염없이 깨지고 내려가죠 업종은 어때요? 20개 이상 업종 중에서 두 가지 업종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 이런 거 여기서 보시면 가장 강할 수 있었던 이런 거 오늘 0.41%뿐이 의약품 안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 2.47% 하락하는데 방어가 될 수 있는 업종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다 시뻘갖단 말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다 올라왔어 다만 이 가운데 선이 전일 대비해서의 기준선이죠 전일 종가의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가슴이 좀 아팠던 부분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63% 시장 수익률보다 하락률보다 조금 더 크게 내려갔어요 삼성전자가 좀 더 빠졌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업종은 전부 2016년도 저점을 대부분이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신저가가 나오고 있고 이게 2016년 저점이라고 치면 이만큼씩 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업종은 이런 업종에서 기준을 잡아야죠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미끄러졌지만 우와 많이 깨졌네 그게 아니라 2016년 대비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2016년 저 당시 기준에서는 영업이익 얼마 나왔어요? 영업이익 기억나세요? 영업이익 그 이전에 30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2013년 기준에 36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우 어마어마했죠 56조 58조까지 나와버리죠 하이닉스 어때요? 하이닉스의 2016년 5월 18일 저점 2만 5천650원이었어요 그때 찍을 때 영업이익이 분기당 5천억 미만 그런데 그 이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연 기준으로 20조 20조는 분기당 5조 그죠? 5천억 미만으로 깨졌던 게 그 정도의 실적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티 전기전자 업종은 이만큼의 흐름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그 이상의 흐름 과도하게 밀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월등히 높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은 어땠어요? 막 시장 150포인트씩 빠져내려갈 때 그 상태에서 막 잡아 돌릴 때 아이티 주들이 그냥 펑펑 치고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가 나 버리죠 그러한 흐름들의 기준 첫 번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은 뭐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수를 땡겨줘야만 나머지가 갑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이쪽이 3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땡겨주고 또 이쪽이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땡겨주고 그렇게 해서 지수가 돌려줘야만 나머지 업종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되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의 가격 반발력 근데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또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가지고 가는 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윗고리가 확 달렸죠 바닥에서 윗고리는 뭐예요? 캔들 교육 괜히 봤습니까? 바닥에서 윗고리는 반발력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하나 더 뿌렸어야죠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의약품 업종 그나마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과 함께 2016년 바닥을 안 깨고 그나마도 반등을 줬던 업종 이게 의약품 업종입니다 이 의약품 업종 오늘 굉장했죠 전체적으로 특히 코시작 쪽에서도 굉장했고 제약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발력을 내줍니다 업종 기준에서의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윤정두가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유난히도 많이 빠져내려 놨어요 이 부분도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셀트리온이 전체 시장 대비에서의 강세 유가증권 시장이 삼성전자 밀리면서 쭉 미끄러졌잖아요 코스닥은 장중란이 시뻘겠고 그 코스닥의 흐름은 이렇게 초록색깔 뭐예요? 선별적인 기준에서 선별적인 기준에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준에서는 시젠 같은 경우가 장안의 화두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기전자 업종 또 제약바이오 기준에서는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윤정두 별로 좋아라 안 합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실려있고 여러분들에게 방어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선별적인 기준에서 잡아내야 된다 결론적으로 안 보여드렸어요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립니다 하이닉스 기준 지금은 이렇게 은봉으로 내려와 있지만 또 주봉상으로도 힘겹게 흘러가고 있지만 또 일봉상으로도 애개의 이 정도 반등 갖고 되겠어 매직 시그널을 언제 돌려주나 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에서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여기 수급 안 보이죠 누적 수급 뒷받침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은 뒷받치는 거예요 얼마큼 사상 최대치의 종가 기준의 고점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의 종가 기준의 고점 대비에 얼마나 밀려있어요 사실상 오늘 시장 대비 많이 밀려있지만 이거를 시장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 24%뿐이 안 빠졌는데 그것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24%인데 시장보다 강한데 이런 종목을 에에에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봉으로도 힘들고 일봉으로도 이거 뭐야 윗고리만 달리고 아니죠 바닥에서 윗고리는 긍정적인 반등의 신호를 본다고 했어요 이런 게 힘들 때 가끔씩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시젠의 시가총회 1조 넘기고 2조 수준까지 움직였죠 이 시젠 같은 경우에 수익률 극대화의 기준 교육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 3월 2일 첫 방송부터 시젠은 보여드린 거예요 시젠 이때 당시의 흐름 이때 당시 그 다음 날의 흐름 매직 시그널의 매수사인 이런 부분들 계속 보여드렸죠 날짜 보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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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도 에이에스 해드리고 여기서도 윗고리 달았는데 왜 차익실험 못합니까 1조 3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돌려지기가 힘듭니다 자 요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다 해드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리죠 꼬리가 달리면 꼬리가 달리는 대로 차익실험의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맨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시젠의 요 고점에서의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 얼마에요 1조 3천억이 터집니다 1조 3천억이 터지는 가운데서 추가적인 강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신라쟁이라든가 혹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갈 때 혹은 경협주들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군들 또 작년 말에 HLB 그런 종목군들 다 잡아서 다 폭등 수익 내드렸죠 근데 정점을 잡는 방법이 뭐에요 저는요 매수 잘해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수익 났어요 근데 차익실험 못했어요 왜 차익실험을 못하냐 이거에요 정점에 달했을 때 거래대금 1조 3천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젠의 경우는 1조 3천억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의 거래대금 최소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어주어야만 이 고점들을 넘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또 복잡해지고 내일 시장이 또 윤정두 생각가는 단어의 조종폭이 확대된다면 그렇다면 이쪽에서 방어적인 측면 아니죠 과열된 측면에서 접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 최소 1조 이상 그렇다면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시젠의 경우는 추가적인 랠리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꼬리가 달리거나 은봉으로 밀려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량차익실험인지 이런 교육 내용을 지금 앉아서 접고 계신다고 기억나겠냐고요 장중에 대처하셔야죠 오늘 같은 날도 장중에 대처해서 어제 같은 날도 장중에 대처해서 어? 3% 움직였어? 아 이거 따라잡아볼까? 어 18% 움직였네 수익 났네 이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시란 말이에요 문자 빨리 보내셔서 이런 교육을 장중에 받아서 시가총액 2조에 달하는 시젠에서 나 제발 수익 내보자 넵지노믹스 오늘 상한가인데 와 넵지노믹스 설명해줬어? 교육해줬어?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지금 장에서 일부분의 수익 그걸 바탕으로 손실 좀 커버해내고 심리적인 위안이라도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이 교육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장중에 노란톡 국민통에서 교육받으시고 야간에도 지금 8시부터 10시 어제 12시까지 해드렸어요 4시간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교육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